예 오늘은 강원도 인제 자장나무 습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세가 강원도 산세가 되가지고 굉장히 산이 험악하면서도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헛길을 맨발을 걸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또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권장하면서 또 산길을 인제 산길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화이팅!